안녕하세요. 감재짱TV의 감재짱입니다. 오늘은 김포에 있는 포지티브 스페이스 566 이게 포지티브 스페이스 566 세계 최대 호텔식 커피숍입니다. 호텔식 커피숍 포지티브 스페이스 아주 엄청나게 큰 그런 호텔식 커피숍인데요. 안으로 들어가서 커피도 마시면서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김포 북끈동에 있는 포지티브 566 포지티브 스페이스 566입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서 리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서 리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포지티브 스페이스 566 이렇게 2023년 4월 1일 날 실내 좌석 추가 2,190개의 기록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카페로 카페로 기네스북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되었기에 이 패를 수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카페 2,190개의 카페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리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서 리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아주 큽니다. 네, 엄청나게 큰 카페입니다. 네, 아, 4층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네, 이렇게 오늘 휴일을 맞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 계십니다. 이렇게 아주 멋있게 아름답게 구매해 놨습니다. 아,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식 카페입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식 카페. 네, 이렇게 포시티브 스페이스 오른쪽, 네, 이렇게 미석도 세워놨네요. 자, 2023년 4월 1일 날, 네, 진레 좌석수가 2,190개의 기록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카페로 기네스북, 기네스북, 기네스 세계 기록에 임재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벌써 성탄절 크리스마스 트립까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성탄절 크리스마스 트립까지 이렇게 해놨어요. 네, 아, 엄청나네. 이렇게, 이렇게 주문을 누르면, 우리가 지금 주문을 하는 곳인데요. 네, 아, 뭐, 너무 아름답네요. 아, 이거, 아, 엄청나게, 엄청나게 큽니다. 이렇게,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네, 아, 아주 멋있습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식 카페. 네, 아, 스낵 빵도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 어마어마합니다. 네, 아, 이렇게, 아, 셀프로, 셀프로 가져가서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십니까? 네, 보세요. 아, 빵부inge도 있고,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이끄게, 이렇게 아, 이렇게ls으세요. 오늘 주말에 맞아서 휴일을 맞아서 아주 소름들이 많이 오셨네요 계획도 있어요 피자도 있어요 여기는 피자를 붓는 곳입니다 이렇게 커피를 시켜서 손님들이 많이 대기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큽니다 아주 어마어마하네요 피자도 있어요 스파게티도 있어요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티브 스페이스 세계에서 최대로 큰 포틸식 마포입니다 오늘 휴를 맞아서 아주 손님들이 많이 오셨네요 자 위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으로 왔습니다 2층에 이렇게 아주 전망도 좋고 넓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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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아들은 행무로도 되어있고 눈으로도 되어있고 미리 예약을 하면 이렇게 몸에도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아주 안의 룸으로도 이렇게 다말을 안을 수 있는 이런 소그룹 문도 있습니다 예약을 하면 이렇게 등을 수 있습니다 몸에 6일 이상 이용 가능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아주 끝으로 이렇게 만들어있습니다 여기는 포토조림 포토조림이네요 이렇게 온돌로 댕기고 있고 온돌로도 되어있고 데이블로도 이렇게 댕기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호텔식 카페 포지티브 스페이스 이렇게 뿌린 커피 한잔 커피 한잔 먹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말도 안 돼 우리 인생이 시작했어 원래 인생이 없애고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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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전망이 좋은 곳입니다 네 4층까지 되어있는데요 네 아 아주 엄청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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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커피도 마시면서 네 자 세계 최대 호텔식 딱이에요 네 자 그리스부터 공개된 곳입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세계 최대 규모 네 호텔식 카페 리뷰 좀 해드렸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공개짱TV의 공개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